안녕하세요. 강미윤TV 방구석의신입니다. 해리스는요. most liberal senator. 상원의원 중에서 가장 리버럴하다. 이렇게 레이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살짝 지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레코드를 딜리트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 있는 거, 들키는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있습니다. 해리스는요. selected, not elected.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게 있습니까? selected. 선출된 게 아니고 지명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이 민주당이라는 민주자가 붙은 당에서. 이거 놀라운 일이죠. 2016년에는 first Indian American US Senator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는 first bl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트 실버 election forecast 예측 보면요. chance of winning, 트럼프 60일, 해리스 38 이렇게 나옵니다. 폴리마켓에서도 예전에는 트럼프 60일, 해리스 38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던 미국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미디어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어, 그 세주가 나타났다. 이러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론조사 너무 다양한 거 많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 나가가지고요.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메인스트림 미디아는 대서특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들.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이 지난 16년 동안 중에서 4년 빼고는 다 민주당이 집권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는 다 트럼프 탓이래요. 4년 집권은 트럼프 탓. 여기 케빈 올리어리라고 이 벤처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팍스에 나와가지고요. 헤리스가 자, 프라이스 컨트롤 플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이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물건이 다 사라진다. 매대에서 물건이 다 사라지고 블랙마켓으로 간다. 왜?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치워버린다. 아예 안 팔고 블랙마켓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실패하는 프라이스 컨트롤 플랜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프라이스 컨트롤 플랜에 대해서는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장벽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샥 온다. 라고 했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케빈 올리오리가 얘기합니다. 올리오리 벤처 체어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X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모크랫 37밀리언 공화당 33밀리언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 73% 카멜라 27%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70일 남았다. 70일 이후에 우리가 이긴다면 70일 이후에 We can go back to acting crazy. 미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당선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Radical left 급진적인 좌파 Marxist socialist 정책들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USA will be reduced to ashes.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미국은 잿더미로 변한다. 그들은 70일 남았고 70일만 지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오바마 우리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 놓지 않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라고 했지만요. 지금 보면 29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국경을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볼더 국경을 방문했는데 그때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thousands and thousands line highways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미국 성조기 트럼프 깃발 들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올라온 거 보세요. strange when 카멜라 헤리스 drive through towns she is credited by 트럼프 supporters 카멜라 헤리스가 올 때도 트럼프 깃발 성조기 드는 사람들이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올 때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와서 깃발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하고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헤리스가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너무 웃긴다 이렇게 썼어요. 카멜라 헤리스가 오는데도 트럼프 지지자들 깃발이 나붙인다는 겁니다. 민주당 DNC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기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철도망을 쳐놨습니다. 세 겹으로 쳤대요. 세 겹. 새로 나온 폴리마켓 예측 보세요. 헤리스 52 트럼프 48 이게 8월 19일 전당대회 전이었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떠냐 트럼프 52 헤리스 47 입니다. 역전됐어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폴리마켓 여기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대송내는 쪽인데 폴리마켓 에서 조차도 트럼프 52 헤리스 47 로 바뀌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폴리마켓 예측 트럼프 53 헤리스 46 에요. 폴리마켓 에서 조차도 이렇게 낼 정도면 헤리스로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폴리마켓은 계속 헤리스 이긴다 헤리스 이긴다 라고 떠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헤리스를 도움 돕지 못했다는 거죠. 트럼프 53 헤리스 46 로 나옵니다. 이건 폴리마켓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그런 결과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예전에요. 3월달입니다. 올해 3월달에 나라를 위해서 부통령 헤리스 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썼었어요. 헤리스 물러나야 된다. 워싱턴포스트입니다. 헤리스는 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인기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지율이 바이든 보다 더 낮았어요. 바이든도 낮았는데 미국 역사상 최고로 낮았던 바이든인데 헤리스는 그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서 나라를 위해서 헤리스 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칭송한 거죠. 뉴욕포스트 보세요. 벌지니아 여기는 블루스테이트입니다. 민주당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 격차가 벌지니아 조차도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블루스테이트 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보면요. 바이든이 벌지니아에서 14%포인트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지니아에서 조차도 헤리스가 3%포인트밖에 안 앞서요. 이거는 2020년보다 굉장히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헤리스한테 위험한 거죠. 완전 블루스테이트 벌지니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놀라운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위크입니다. 헤리스 Not Leading A Single Battleground State 새로운 여론조사들 보면 헤리스가요. 경합주 중에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무려 뉴스위크 보도입니다. 배틀 그라운드 스테이트 경합주 중에서 하나도 이기는 주가 없다. 새로운 여론조사 이거 나왔다는 겁니다. 뉴스위크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죠. 뉴스위크는 항상 헤리스 이긴다고 얘기했던 매체거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멘션 언급이 147회 경제 27번 국경 8번 크라임 6번 프라이스 5번 인플레이션 3번 인플레이션이 미국 국민들이 지금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3번밖에 언급 안 했어요. 국경 국경과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 조사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안 해요. 트럼프만 줄기차게 언급합니다. 147회 이건 뭐죠? 현안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 상관없다는 겁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만 잡자. 이거예요. 트럼프 147 이코노미 27 볼더 8 크라임 6 누가 더 이런 이슈를 잘 핸들할 것이냐. 이미그레이션 트럼프 46 해리스 36 이코노미 트럼프 46 해리스 37 인플레이션 트럼프 45 해리스 36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선거에서 생각하는 이슈하고요. 누가 잘 핸들할 것이 이거 보면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박스 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이코노미 탑 이슈로 나오고요. 이미그레이션 14%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불법 입국 이걸 가장 지금 중요한 선거판의 이슈로 생각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거의 안 했다. 트럼프 잡자. 이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바이든에 대해서 두 번밖에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147회. 하지만 Never forget 이거 아시죠? 바이든 스파이크 이거 일어나면 아 이거 일어날까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